아 이거 빨리빨리 아마 4번까지 지켜요. 계속 돌아서 돌아서 한 사진에 제가 여러 명 있는 거죠. 준비. 잠깐만. 형이 천천히 들어야 돼. 이동! 저런 기능이 있자면서요. 화놀아 봐. 나도 저거 해보았을 때는 한 번도 안 해봤어. 이동! 조심, 조심, 조심. 그렇지. 저기 딱 돌아올 때 잘 서야 돼. 이동! 이동! 아 난 몰라. 나이가 뭐 이런 거 할 줄은 몰라. 아 여기 걸렸겠다. 하지 마. 내가 숨진 거야. 봐봐. 왜 내가 숨찬 거야. 봐봐. 어지러워. 오, 어떤 사진일까? 이거 찍다가 많이 실패하거든요. 손 업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. 이게 아니예요. 이게 아니예요. 뭐가 좋지? 굴곡집이 왜 이렇게 아니에요? 그래, 굴곡집이 이게 실패야. 어? 잘 찍었는데? 잘 찍었는데? 잘 찍었는데? 마지막으로 못 잡았어. 4차원의 공간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. 느낌 있는데? 이게 한 번에 잘 안 돼. 또 해? 아니, 근데... 아, 진짜 이경씨랑 어디 놀러 가고 싶네요.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. 아니... 때로 빠진 가쓰야 돼요. 아, 이경씨를 만든다고 말 Jimmy. 이건... 그러니까 이거야. 최선인형 핸드폰도 이걸 담을 수 없는 거야. 이건 그냥... 우리 눈으로 밖에 못 담는 거야. 난 이거 한 번 한 번 씻고 싶었는데! 하 하... 나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. 그것은! 아 저거 실패예요! 저거 진결로는? 우 5 vraag 벤. 허lek 팟... 행vic 팟, 행vic 팟! 저요? 저 형 팔로우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팔로우에요? 헬리캠! 진짜 맞다! 왜냐면 저희가 헬리캠을 끼우면 정말 그 경치를 다 담을 수 있는데 헬리캠이 안타깝게 불법이에요 되게 안전한건데요 그래서 저렇게 수동으로 레스토랑 가서 한 템포 좀 쉬었다가 저장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 헬리캠이랑 같이 이동하자 헬리캠이랑 같이 가죠 올 수 Cathy 벌었어? 았어요 시작!